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산만신 천혜암입니다 다들 편안하게 잘 계시죠? 5월달 가정의 달 무료점사를 실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무료점사 전화점사 이벤트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다 못보신 분들은 죄송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5월달은 특별히 방문해서 무료점사를 보실 수 있는 분만 신청을 받을게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 계시거나 방문을 하실 수 있는 분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점사 진행을 하면은 그냥 재밌어서 무료점사 신청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료점사 봐달라고 전화들 많이 하지 마세요 개인전화로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봐드릴 수도 없고 안 봐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제가 성심성의 거 봐드릴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만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 달에는 얼굴 보면서 우리가 무료점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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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